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와 14장 10절로 12절 갈렙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갈렙의 믿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와 갈렙 갈렙의 믿음이 특별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갈렙은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의 교훈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가난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 갈렙은 여호와와 함께 물론 그들은 강한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갑시다 이게 갈렙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난을 정복하게 되었죠 이제 12지파가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에 두 번째 이 회부로운 산지를 아직도 정복을 못합니다 그건 안악자손의 근거지라서 가난한 땅 중에서도 가장 강한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라 그곳을 가려고 하는 지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갈렙이 이제는 여호수하에게 말합니다 내게 그 산지를 주소서 내가 지난 45년 동안의 나의 인생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에 이르게 하신 것도 여호하시고 이제 저 땅을 정복하게 하시리도 여호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갈렙은 그 회부로운 산지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45년 전에 애굽을 낳은 사람들은 많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믿음이 없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하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가난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가난에 들어갔지만 오늘 이 해부로운 산지를 차지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저는 2024년이 어쩌면 추려고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다 저 가난을 꿈꾸고 또 소망하고 바라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추레굽을 했다고 다 가난 가는 거 아니고 가난을 들어갔다고 다 해부로운 산지를 차지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그 복이 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내게도 이런 믿음 있게 하여 주여 없어서 믿음 대로 됩니다 믿음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고 얻게 되는 건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않고 얻게 되는 건 있지만 그건 다 당연한 것이거나 우연히 주어진 것뿐이고 여러분이 믿어서 누리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죠 오늘 2024년 한 해를 가난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 우리 모두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해부로운의 산지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새해 시작부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2024년 우리 모두가 가난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믿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1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해부로운 산지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요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저 해부로운 산지로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은 다 그냥 사신 거죠 그냥 늘 사는 거죠 라고 말하는데 갈렙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겁니다 내가 지난 45년을 돌아보고 지금 나의 나이가 85세인데 지난 45년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 생존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어떤 말씀대로 민숙이 13장 40절이죠 다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민숙이 14장 30절 다 같이 우리 크게 합득합니다 시작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40일 동안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군과 대부분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여호수와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믿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와 갈렙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여호수와 갈렙은 반드시 가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하고 있고 또 매일 저녁에도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도 은혜가 되지만 또 매일 저녁 기도에도 은혜가 되는 것은 매일매일 새벽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기도이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바를 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의 기도는 또 한 날을 인도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인도만 받으면 되지 왜 또 저녁에는 기도하는가 제가 오랫동안 저희 한피교회에서 저녁 기도를 하면서 받은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도 기도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도 참 귀하고 복대인데 하루를 마치고 하루의 일가를 다 마치고 또 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살아온 것도 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산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한 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살게 하신 분이 여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할 양 없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살고 잠든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살은 날들을 기도하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갈렙은 지난 45년을 산 것도 감사하지만 나의 생존한 바가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볼 때마다 여호를 알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볼 때마다 세월이 허망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얼굴이 쭈글쭈글하냐고 말하지 마시고 그 쭈글쭈글한 얼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쭈글쭈글한 걸 보면 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세월 속에 함께하신 주의 은혜가 보이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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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와 같이 남은 날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정말입니다 갈렙은 지나온 날들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생존은 내가 건강에 산 거 아니고 내가 운동을 많이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날도 살 수 없어요 오늘도 건강한 두 발로 주의 새벽전을 찾게 하시니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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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갈렙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므로 나의 남은 생에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와의 갈렙의 믿음은 앞으로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호수와 14장 12절입니다 큰 소리를 합득합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오대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마 여러분 좀 성경을 가지신 분은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 지금 봉독한 14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죠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가거가 깨달아지면 미래가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왜 바라보느냐 가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날들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집니다 갈렙의 믿음 그는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2024년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때마다 말씀대로 모든 곳에서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뒤돌아보아도 말씀대로 되었고 앞을 내다보아도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살피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만 갈렙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은 가난한 땅이 견고하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우리를 이것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해불원 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다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고 약하냐 그게 달려있지 않고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 가난한 땅에 가나여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수와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압득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 때 이미 말하였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이라 내가 약속했고 너희는 차지할 거단 말이야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넘어지지 않고요 말씀은 영원할 것이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갈렙의 믿음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나온 삶도 말씀대로 되었고요 앞으로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믿음이냐 오직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죠 세 번째 갈렙은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수와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갈렙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오늘까지 그 땅의 주인이다 이는 이는 늘 성경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이는이란 단어를 참 우리 특별히 교역 성경에서 이렇게 된 것은 이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무도 그 헤브론 산지를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이 오늘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가 강하고 그가 힘이 좋고 그가 잘 싸웠어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많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따르되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2024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온전한 믿음 여러분 모세가 가난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그 200명의 이스라엘의 장정 중에 12명을 뽑을 때 그 지파별로 12명을 뽑을 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뽑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 중에 믿음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예 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저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겠죠 그죠 왜 요소아와 갈립이 뽑힌 거 보면 아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을 뽑았구나 라고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뽑았는데 그래도 믿음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래도 모세가 볼 때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믿음이 온전하다는 건 뭘까 참 막연하죠 뭔가 뜻은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2024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설마 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런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우리는 다 요소아 갈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가난을 바라보지만 않고 가난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고 해불온 산지를 차지하는 갈립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뭘까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제가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여러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충성스럽게 따랐더라 충성스럽게 따랐더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뭐냐 충성되었다 여러분 누가 아 저 사람은 참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야 내지는 어떤 사람에게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충성이란 단어는 뭡니까 충성이란 단어는 그가 하는 상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편에 선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는 무조건 모든 걸 바치는 사람 나라를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충성이란 단어는 뭐죠? 편을 드는 사람이다 그렇죠? 편을 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야 우리 편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나라의 편에 서는 것 우리 편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갈렙이 여와를 쫓되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은 그는 모든 일에 어떤 일에보다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온전히 쫓았다니까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나가고 마는데 그 자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세가 신의 산에 사십일을 머물다 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숨깁니다 하나님도 너무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고 모세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자 모세가 그 열두 지파에게 나를 따를 자 누구냐 저들을 진멸할 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가장 먼저 레이 지파가 모세의 편에 서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레이 지파에게 너희는 나의 성전을 돌보하라고 맡긴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레이 지파는 충성스러웠다 충성스러웠다 하나님의 편에 쓴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땅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은 말씀을 믿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아멘이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소 사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라 누구나 2024년이 다 우리에게 가난의 약속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그 소망의 주인공인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고 그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자 그가 그 해불온 산지의 기업을 누리게 되었더라 2024년을 마치고 우리 돌아볼 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해석이 있길 바라요 어느 어느 장노님 어느 어느 군사님 어느 어느 집사님 어느 어느 성도님 그가 2024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편에 충성한 사람이더라 라는 귀한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자만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